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최희 아나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오늘도 많은 만관률을 가지고 오셨죠? 네 네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소식은? 네 첫 번째 만관률은 윤석열 안철수 심야 회동 단일화 잠정 타결입니다. 자 이거 정말 사전투표 시작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생긴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두 후보는 단일화 결렬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잖아요. 새벽 회동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해를 풀고 정권교체에 공감하면서 단일화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후보는 어젯밤 열린 TV토론을 마친 뒤에 오늘 새벽까지 강남 모처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조건 없는 단일화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 아직은 전해진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는 잠시 후죠. 오전 8시쯤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8시에. 네. 두 후보는 공정상식 미래, 국민통합, 과학기술 강국 등의 키워드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말 막판에도 대선판 뒤흔들 정말 요동치게 만들 새로운 변수가 생겼군요. 잠시 뒤, 한 38분 뒤, 37분 뒤쯤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 저희 출발사체무스트 잠시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망관유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망관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곧 2차 회담 예정. 계속되는 무차별 폭격입니다. 1차 회담 끝나고 2차 회담이 원래 열릴 예정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회담장 도착이 늦어지면서 3일로 연기가 된 겁니다. 현지시간 3일. 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시클 대통령 보좌관은 휴전과 안전대피 통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휴전과 군대 철수를 요구하고 있고요. 러시아 측은 돈바스 지역 독립 인정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비가입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각국으로도 함께 국제사회가 러시아 압박 강도 높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유엔에서 열린 긴급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1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이렇게 큰 표차로 채택됐다는 자체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또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초반에는 러시아군이 주로 군사시설 같은 것만 타격했다고 하는데 지금 민간인, 민간구역도 가리지 않고 타격하고 있다고요? 네. 민간인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정말 무차별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민간인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워낙 거세게 맞서고 있어 궁지에 몰리면서 전술을 바꿨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고 2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까지 진입해서 폭격을 가했어요. 하르키우 재난당국에 따르면 병원과 대학, 거주지역 건물 여러 채도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하르코폭라고 했었는데 하르키우로 고쳐 읽으시네요. 이게 국립연구원에서 이게 제대로 된 표기 발음이다 해서 바꿔서 읽으신 거죠? 네. 이게 마치 외국에서 우리나라 지명을 북한식 지명으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지명을 좀 바꿔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베이징 백킹이러 간다든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만관위 주십시오. 네. 세 번째 만관위는 방역당국 거리 두기 조기 완화 검토입니다. 정부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거리 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원래 현행 거리두기가 13일까지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거리두기도 다 풀겠다. 네. 조금 다소 완화한다. 다소 완화. 더 완화한다. 그렇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6인 10시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13일 전에라도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이르면 내일 최종 확정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역패스를 먼저 일단은 사실상 해제를 한 건데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거리두기까지 완화한다. 왜 그런 거예요?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 피해는 상당히 크지만 그만큼의 방역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확진자가 20만 명 넘게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방역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거의 22만 명 가까이 나왔었는데 오늘 새로 집계 발표 나올 것도 한 21만 정도 안파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조정안이 발표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최종 확진 판정해주는 이 방안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PCR 검사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확진 판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면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속항원검사는 우리가 집에서 약국에서 사가지고 스스로 하는 자가진단 키트가 아니고 보건소라든지 또는 동네 병원 가서 검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항원검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만관료 주십시오. 네. 네 번째 만관료는 오늘부터 손실보상금 본지급 신청입니다. 신청하고 보상대상 맞습니까? 지급도 이뤄집니다. 그래요? 지급도 같이 이뤄지고 보상대상은요? 네.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90만 명의 대상이고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등의 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신 분들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상대상이 어떻게 좀 확대가 됐다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좌석 한 칸 띄어안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에 따른 숙박시설과 임의용시설, 결혼식장 등의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가 새로 되면서 이분들도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됐군요. 신청방법 어떻게 합니까? 네.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오늘부터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5부제로. 네. 대상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문자가 또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는 꼭 또 무슨 그 있잖아요. 그 뭐죠? 그 휘싱. 그러니까 이제 사기.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 메시지 많이 날아오잖아요.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급은 바로 이뤄진다고 하셨죠? 네. 오후 4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상액도 궁금하실 텐데요. 손실보상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요? 네.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간일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휘아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